똑같네요 똑같네요? 네 맞습니다 피는 못쓰기면 그럼 피는 못쓰기면 닮으셨어요 네? 닮으셨어요 두 분이 닮으셨어요 닮으셨어요 영양제나 뭐 아프면 먹는 감기약이나 그런 거 감기약이야 감기약이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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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옷 겨울옷 바카 신발이 30개 치안 칫솔 숟가락 물 좀 많이 사오려고 그랬더니 돈은 많이 못산네 돈이 없어서 십 하나씩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